동대문구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 5곳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13개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동대문구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해를 입은 자매도시의 피해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나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음성군 등 5곳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역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마스크 등 3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자매도시에 미로의 말을 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